녹화됩니다. 네? 유튜브 노래방 이베일 창원이었어요. 녹화되지? 그래 오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왜 이렇게 느려 날이 새면 세 번 전 따는 게 한 미쳤는데 쩔쩔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가사는 자 에이 뭐야